음정함이 사라진 사회인 겁니다 사회는 본래 소란스럽게 마련입니다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음정함이란 그런 기준이 사라진 사회에서 뭘 갖고 나라를 이끌고 뭘 갖고 사람을 설득할 것입니까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엄정함이라는 것이 공정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가혹한 일을 할 때도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말 가지고 말장난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뭘 갖고 나라를 이끌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하물련대 총파업 첫날 윤석열 운송 거부 지속되는 업무 개시 명령 검토 아마 그 하물련대 민노총 관련된 그런 단체일 건데 그 사람도 웃을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우리한테 뭘 할 건데 이렇게 하겠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은 사과할 필요 없어 그분은 책임을 지시야 어떻게 네가 책임을 물 건데 그렇게 묻겠죠 뭐 맨 밑에 보니까 바이든 선글래스 낀 윤석열 전투기 시찰 국제사회 평화의 기여 아마 이거 보고도 폼 누가 밑에 보좌진들이 그렇게 바이든이 선물한 여러분들 선글래스 끼고 폼 좀 잡으시게 되면 이미지를 쇠신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뭐 뭐 대통령이 되면 또 이런 의전도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윤석열 하물 총파업 경고 운송 거부 지속하면 업무 개시 명령 검토 업무 개시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개나 세나 일업 다 들고 일어나겠죠 실피출이 멈췄다 철강 출하 중단 시멘트는 해상과 철도로 또 뭐 이런 하다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뭐 정부가 좀 조금 더 양보해가 또 해결되겠죠 뭐 초이레네 님이 이 혼란을 어찌 하실지 걱정이 큽니다 향후 민노총 주요 투쟁 일정 11월 24일 하물연대 무기항 총파업 25일 정교조 여름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위 총파업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기항 총파업 12월 1일 출동노조 총파업 12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3일 현대중공업 조선 3.4 노조 공동파업 이게 쭉 아마 한 분이 초이레네 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정을 밝혔 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런 해결 하려면은 엄정함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에요 법과 질서 앞에 엄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물연대 총파업 첫날 윤석열 대통령 운수 거부 지속하면 업무 개시 명령 검토 업무 어떻게 하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하여 뭐 다들 그래도 웃겠죠 뭐 여기 권성동 씨도 오늘 0시를 기해 민노총 하물연대가 파업에 돌입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물연대 운순 거부를 거부합니다 너희가 백날 이렇게 떠들어 봐야 고질적인 뭡니까 파업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우습게 보니까 선거 사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원희룡이 입에서 나올 때가 되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죠 그 이전에는 이 나라가 정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들 웃기게 볼 거니까 대통령도 지금 의전 같은 거 처리한 걸 보게 되면 그냥 보이는 것에 되게 지금 치중하지 않습니까 선글래스를 끼고 뭐 말을 하고 밑에 찬물에 다 적어 주겠죠 뭐 그러나 원희룡이가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하물연대 운순 거부를 거부합니다 자기 인기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법의 엄정한 집행과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집행 할 그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명주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은 정부 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우습게 보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우습게 음정함을 상실하게 되면 권력을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정치인들이 정부 권위를 강력하게 세워야 됩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보는 그런 특성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끌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본 문제에 대한 그런 결기나 이런 것이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물련대 운송을 거부합니다 말만 하면 뭐하노야 하물련대 운송 거부하겠다는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경멸당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는 거죠 경멸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학과 타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침묵하고 방관하겠다는데 국가의 다른 대소사를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원희롱이도 다 뭡니까 정치인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국민에서 큰 화는 피하고 공은 자기가 잡기 위해서 이 친구도 계속 선거사기 없다고 여러분들 국힘당 경선 과정에서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얘들이 다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586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친구처럼 서울법대를 나오거나 해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